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장이 거의 끝나갈 시간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좋았죠. 오늘은 구글이 정말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지난 한 며칠간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2,500 깨지고 2,480까지도 좀 갔었는데 다시 좀 회복돼서 좀 다행이고 그러나 시장은 계속 오르락내락하는 분위기 같아요. 양도차액과세 아마 기준을 10억이 아니라 30억으로 늘릴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확정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뭘 개인 투자 분들이 액션을 취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사만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증시는 좀 좋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먼저 이제 보고서 또 빠르게 한번 보고 시작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 얘기고요. 이제 유가와 화물 운임이 더 부각되는 요새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요즘에 중국에 저가 쇼핑몰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항공 화물 운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항공주 얘기가 있고요. 엔터 쪽 이제 좀 부담 덜자 뭐 이런 얘기 같고 그다음에 그 제노쌤이라고 어제 한번 우리 배워봤죠.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설명드리느라 좀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어제 또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주가 좋았는데 제노쌤 공시 내용 설명한 거고 효성 첨단 소재 고려아연이 어제 인베스터데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는 글쎄요. 내용은 좋던데요. 되게 좋던데 아마 글쎄요. 아이언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뭐 기회가 되겠죠 또. 그리고 제이오 탑머티리얼 또 디스인플레이션 의심하지 말자. 다만 경기 침체인지는 의심해보자. 이 내용하고 대만 일본기 요게 좀 길어요. 근데 요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그런 내용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저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로는 해외여행 수요가 해를 넘겨서 24년까지 모멘텀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 국제선 여객수 지금 90% 정도. 2019년에.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 10월보다는 좀 감소했고 왜냐하면 비수기니까 11월이 여행 제일 안 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도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 일본 노선은 그래도 노선이 좀 증가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3개. 근데 이제 4분기 우리나라 출국자 3명 중 1명이 일본에 간대요. 워낙 엔화도 싸고 근데 엔저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85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또 9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했다가 또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수는 조금 오히려 역신장을 했고 장거리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은 오히려 증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근거리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그게 뒤늦게 플러스로 잡히는 것 같고 유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유료비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서 4분기에는 유가 떨어졌어도 이게 바로 반영은 안 되고 내년에 반영되죠. 내년 실적 좋은 건 뭐 명확하겠죠. 그리고 북미 화물 운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요새 뭐 직구들 많이 하시니까 해외 직구 또 12월부터 또 해외여행 성수기 연말에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또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분위기였던 것 같고 올해 3분기는 공급이 줄었는데도 항공사가 여행객하고 막 눈치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미리미리 항공권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미리 예약하면 또 항공권이 아주 비싼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이것도 복불복이죠. 어떨 때도 비싸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과의 눈치 싸움에서 오히려 항공사가 좀 졌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다만 그래서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 내용이지만 해외여행 수요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대한항공 또 진에어 이렇게 꼽아주셨고 항공지는 워낙 그동안 좀 눌려있었고 환율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호적이지 않나 여전히 여객 수요가 더 많아요.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 번에 좀 리바운딩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냐 라는 시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엔터는 정말 고민거리가 많았죠. 블랙핑크, BTS, 앨범 피커 이 셋 중에 하나는 해결됐어요. 블랙핑크 멤버 전원 재계약 완전체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안했던 게 계약 안 돼가지고 활동 못하면 정말 YG는 큰 타격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시가 반갑고 슈퍼 IP죠. 굉장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인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기속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게 소속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IP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그건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죠. 제대할 때까지 어쩔 수 없고 세 번째 이제 앨범 피크아웃이죠.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 엔터사사의 11월 앨범 판매량은 역대 두 번째 작년 대비 77% 급증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중국의 지역 수출 고성장 지역하고 있고 중국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중국 공구가 확 줄었어요. 근데 핵심은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앨범 불확실성은 또 앨범으로 극복하면 된다. 그래서 숫자를 봐야 되겠죠. 또 내년 1월부터 다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합니다. 신인 데뷔도 많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조정시의 비중 확대 고민해볼 필요 있다.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빠질 때는 엔터주 이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바닥은 완전히 다진 것 같고 그동안 계속 빠지잖아요. 이제부터 엔터주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 다만 이제 이런 피크아웃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좀 시간은 걸립니다. 천천히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숫자는 좋아요. 아직까지 제너쌤이 어제 뭐라 그랬죠? 한미반도체랑 뭔가 좀 비슷하다 그랬죠? 소우 싱글레이션 그 절단장비 가져와서 웨이퍼 자르고 세척하고 말리고 검사해서 포장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한미반도체도 저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너쌤도 하고 있는 거죠. 소우 싱글레이션 근데 뭐 점유율은 당연히 한미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슈가 어제 하나 있었던 게 뭐라 그랬죠? 한미가 다이소의 장비를 사와가지고 그 절단 그거를 해서 이제 넣은 다음에 장비 조립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생산 좀 차질이 있었나봐요. 그 시장을 제너쌤이 뚫어버린 거죠. 제너쌤은 저기 일본의 디스코사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부품도 뭐 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제너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된 거죠. 오히려 그분이 거기다가 EMI 쉴드 기억나세요? EMI 전자파 차폐 전자파 막아지는 거 그러니까 부품에 전자파끼리 간섭하면 부품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 통신 연결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게 EMI 쉴드라고 하는데 그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장비 그래서 이게 우주항공이도 들어가죠. 인공위성 거기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죠. 온 디바이스 AI 들어가죠. 가전제품 들어가죠. 한마디로 그 두 개가 핵심인데 뭐 나쁘지 않죠. 거기에 웨이퍼 마운트는 HBM이 들어가요. 어제 설명드린 대로 마운트는 웨이퍼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할 때 깨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테이프 붙여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떼야 돼요. 그래서 웨이퍼 위에 테이프 부착 마운트 장비 리무버는 테이프를 제거하는 거 금액이 비싼 장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게 HBM이 들어가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공시가 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제노스엠은 어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향으로 그래서 소우 싱글레이션 뭐 EMI 실드 그 다음에 HBM 장비 이런 것들 까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좀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좀 부진한 건 맞거든요. 그동안 IT 업황이 부진해가지고 3분기까지는 부진했다고 하는데 중화권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24년도 매출 회복 좀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허 확보 통해가지고 EMI 실딩 장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또 형성을 했다. 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상으로는 만 500원 정도가 매력적이긴 한데 단기 모멘텀 바다 이게 지금 갑자기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마시고 적어도 만 1000원 이하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효호성 첨단수세 요새 주가가 부진합니다.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내후년에 가동하기로 했던 탄수섬유 저 공장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동한대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럼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장은 내년 3월 7월에 추가 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생산 능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탄수섬유 세계 생산 능력이 1위가 도레이 첨단 소재인데 일본에 여기에 절반까지는 근접을 하고 있대요. 계속 맹추격하고 있어요. 다만 탄수섬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약간 원가에 부정적이다. 그래도 내년에 탄수섬유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베트남 쪽에 좀 이제 공장이 위치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나 전력비가 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트남 공장은 탄수섬유 실적에는 좀 좋은 기회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지금 핵심은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제 타이어 코드인데 이게 올해 3분기 바닥으로 실적 회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는 살아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본업 살아나고 탄수섬유 성장은 끝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꾸준히 기대를 해보고 다만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가는 부진하지만 밸류에이션도 무릎 구간이고 비싸지 않고요. 반격을 한번 기대해볼 만한 구간인데 조금 시간은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야에는 어제 인베스터데이 투자자데이를 열었는데 기존의 재련사업 있죠. 아이언 연 이런 거 재련하는 거랑 신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죠. 그걸 해가지고 5.2조 신규 사업에서 무려 11.9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신규 사업의 이 규모가 좀 커지면서 고려야 주가를 견인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기존의 재련사업은 어쨌든 구리사업 반도체용 황산 호주법인 생산량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한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있고요. 2차전지 폐배터리죠. 자원수납 이런 것들을 추진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확립 통해서 회사가 제시한 실적 목표치 달성하려면 이 아연시황 있죠. 비철금속하고 2차전지가 받쳐져야 됩니다. 이 회사는 약간 이제 포스콜링스랑 거의 비슷해요.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나 이 두 개 산업이 지금 썩 좋은 방향은 아니죠. 요즘에 업황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이번에 FEOC 우리어 외국 집단 발표되고 나서 제가 봤을 땐 고려야인이 수혜주예요.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는 어쨌든 오늘 좀 급락을 했고 조종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락실을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업인 근데 아연업황이 아직은 뭐 예상보다 그렇게 속주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해드렸죠. 그래서 저거는 조금 주가의 약간의 할인 요인이지만 중국 경기가 그래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중국 경기만 살아난다면 아연시향도 돌아서지 않겠냐 그게 좀 시간이 어쨌든 아직도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2차원지 쪽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2차원지 쪽에 방향성 이번 미국의 법안을 통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 밝혀졌지만 본업인 본업에서의 약간 좀 부진 우려 요게 극복되는데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라고 보시고 요게 공장들이고요. 여기 고려아에는 운산 재련소라고 합니다. 여기 울산강영시 운산읍에 있다고 하고요. 주변에 이제 캠코 니켈 재련소 한국 전국체 배터리 사반의 해서들이죠. 이쪽에 공장들이 좀 포진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연연은 전세계 1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종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순환경제 있죠. 배터리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아니면 뭐 PC비를 분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식 재료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습십 재련 요런 이제 전기차나 이런 데 나오는 재료들을 이제 습식 형태로 해가지고 말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 보내는 거죠. 뽑아낸 거 그런 이제 방식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켈 사업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니켈을 처음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고 가장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국 전국체라는 저 배터리 전국체 만드는 기업에 보내주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중국을 배제하고 그래서 여기 이 뭐였죠? 이 내용이 아 고려하여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고 급 나갈 때를 항상 기회로 활용하시고 오르는 날을 하지 마시고 그런 전략이라면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이오 예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투자에서 김정환 심교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플랜트 엔지니어리 CNT 파 우리 뭐 다 많이 워낙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3분기 요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잖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2차전지가 대부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CNT 부분 탄소 나노튜브 요게 양극 제형입니다. 음극 제형은 아직 테스트 중이지 이게 이제 양산 들어가서 실제 고객사에 공급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한 25년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의 양극 제형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워낙 수요가 많죠. 그래서 양극 제형도 지금 증설하고 있고 25년까지 5천톤 규모 그 후에 음극 제형도 이게 엄청 비싼 거죠. 요거까지 양산에 들어간다면 기업가치가 레벨업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도 러시아의 옥시알 정도만 만드니까 그래서 양극 제형보다 비싸고 단가가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25년이나 26년 돼야 양산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침투율이 바로 막 팍팍 뛰기는 어렵지만 증설 효과를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양극 제형 어팡이 반등만 해준다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또 실리콘 음극 제형은 음극 제형 저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실리콘 음극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싸지가 않아요. 제2호가 PER이 50배거든요. 좀 부담되죠. 그래서 응극 제형까지 하면 근데 이거는 어차피 1, 2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밸류 부담은 있다. 그래서 신규 조건 자제하시고 25년 이후까지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천원지 내에서는 가장 성과 좋았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하락기에 남들 다 빠지고 있는데 막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좋은데 견조한데 다만 이제 밸류 부담은 있을 수는 있다. 조금 소금 상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급 나가면 좋은 거죠. 막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팍 빠질 때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 탑 머티리얼은 이제 한투에서 물론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빠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탑 머티리얼들도 올해 실적 주가 흐름 좋았어요. 근데 이 기업도 지금 연간 실적을 이미 상의를 했고 근데 영업이익률은 저가 수주가 좀 들어가면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주 잔고는 좀 감소했고 3분기에는 좀 수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규 수주가 그만큼 업황이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장비 수주 말고도 양극재 소재 뭐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ESS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게 장비 발 그래서 이게 LFP 비중이 ESS에서는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LFP가 ESS는 다 장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들어간 양극재를 또 만드니까 충분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고 특히 유럽이나 북미 회사들이 요즘에 자기네가 직접 배터리 하려는 수요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엔지니어링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설계도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렌드에 딱 맞고 정극 그 다음에 양극재 정극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양극 은극 만들잖아요. 예. 이 탄머티럴을 대신 만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약간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죠. 거기다 양극재 단결정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장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를 높게 받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역시 제휴랑 비슷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좀 밸류 부담이 있는데 모멘텀이 당장 뭐 나올 건 없으니까 약간 소강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의심하지 말자 그 내용이고 리세션 경기 침체 의심해보자.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용찬 연구원이 올해 워낙 또 잘 보셨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이미 시작됐고요. 그죠. 그래서 물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 물가 내년에 2%대 진입한다. FMC에서도 뭔 얘기를 해도 별 의미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3월에 인하하면 인하하는 거고 9월에 해도 뭐 별 영향 없다. 왜 인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장 금리가 4%로 떨어져 있어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가 5.5인데 그러니까 인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금리 인하하는 건 다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거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가려면요. 경기가 완전히 꺾여야 된대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경기 아까 때문에 금리가 팍팍팍 꺾이면 이건 이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명확히 지금 알 수가 없고 리세션이 경기 침체인데 올지 안 올지는 내년 상반기 지나야 한다. 그럼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명확합니다. 리세션은 가우뚱해요. 여기에 중국은 별로 예상보다 안 좋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줄다리게 하겠죠. 디스인플레이션 맞아. 그래서 주가 지수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필요는 있는데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지. 중국 아직도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고 이런 시속 게임을 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의심은 하잖아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의심을 할 때 물가는 낮아지고 그럼 금리는 안 좋아. 경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에 금, 비트코인이 강한 겁니다. 그런 자산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빅테크가 강한 게 경기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수요해주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런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는 그런 또 하나의 내용이니까 참고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보고서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가장 긴 보고서인데 이미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일본 기업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 한번 탐방을 갔다 왔나 봐요. 현대차증권 여기 노은창 센터장님이 결론은 뭐냐? 메모리 강한 회복이다. 파운드리는 TSMC만 좋다. 약간 이렇게 결론 내렸고 이제 여긴 대만과 일본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탐방 결론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는 좋은 좀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이미 교체 수요가 크게 줄어든 전자산업은 그래도 올해보, 내년에는 올해보단 낫다. 플립집 비즈의 1위 기판 업체 이비덴도 내년 1분기부터 서버 수요 점진적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PC는 아직 불안하지만 25년도 10월에 윈도우 이제 10 지원이 끝납니다. 그럼 바꿔야 돼요. 보통 그럴 때 PC 수요가 늘어났죠. 그리고 2024년에도 초과성장 입금은 AI 서버죠.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까지 여기 들어가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도 있죠. 디스플레이도 확장될 것 같다.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여섯 가지 결론 일단 공급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는 바닥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품별로 좀 다르다. 모바일 PC는 가격이 급등했는데 스페셜티 특수 디랜 같은 경우는 조금 내년 1분기에 반등할 것 같다. 메모리 반도체 내년에 가격 상승한다. HBM PC DDR5 수요는 증가 공급은 예상보다 완만하고 그 다음에 수요처들이 재고를 쌓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 1분기에도 디랜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 같다. 특히 DDR5가 워낙 지금 이제 수요가 많죠. DDR4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DDR4 마저도 이걸 레거시라고 그러잖아요. DDR4 예전 제품 레거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중이 주는 거죠. 그래서 DDR4는 21.9% 정도 이제 내년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올해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제품마저도 좋아지는 거죠. 신제품뿐만이 아니라. HBM 시장은 106% 증가해서 뭐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삼성인자는 아마 내년에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겠냐. 좀 그러길 좀 바라고 있고요. 우리나라 양사가 다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파운드리 시장은 전자제품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전장 수요까지 감소하니 파운드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새 또 가동률 떨어진다는 TSMC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TSMC 제외하면 회복 속도는 좀 제한될 것 같다. 요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5나노 이연. 여기에 삼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길 바라는데 참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소니는 이미지 센서가 좀 줄고 있다. 다만 매출액은 엔화가 약하기 때문에 매출액 전망 올렸는데 애플 스마트폰 수요가 상향돼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애플의 그 이미지 센서 있죠. 카메라 요거 소니가 많이 하고 있는데 매출액 전망치 올렸으면 어? 애플 수요가 좋은 건가?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저 NIX 때문에 NIX에 수혜주죠. 소니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소니가 주로 공급하던 중국의 화이쪽은 삼성이 지금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대요. 소니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부정적인 거죠. 우리 삼성이 좀 반격을 해주니까 그래서 24년도로 이제 보면 내년에 메모리가 괜찮다. 사실은 우리가 막 여러 기업들 얘기해 반도체가 너무 많잖아요. 어제 뭐 제노잼도 있고 요새 DIT 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 코미코 많죠. 여러분들 생소하신 기업들 공부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러나 핵심은 누구죠? 삼성과 SK하닉스입니다. 이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우면 대형제 하는 거죠. 난 중소형제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메모리는 좋다. 내년도에 또 역시 매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급은 늘지 크게 늘지 않는데 수요는 증가하니까. 그리고 AI CPU 들어가면 PC가 이제 나올 거고 DDR5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아직 온 디바이스 AI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열리겠죠. 그래서 업사이드에 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위험관리보다. 그 내용이고 인테렛의 CPU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데 AI 기능이 들어간 CPU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경만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전력 소모도 올려놨고 DDR5만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앞으로 업체들이 PC 업체들이나 바꾸면 DDR5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서버형 제품도 내년부터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여기도 DDR5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고사양 제품들은 TSV HBM 구멍 뚫는 기술 있죠. 그거 활용해서 적층한대요. 3D 저거 적층하면 누가 수여주라고 했죠. 우리 공부했죠. 한솔케믹과 솔브레인 같은 게 메모리를 싸니까. 다 공부 우리 했던 내용들이죠. 이 부분은 아 저거 보는 순간 아 저거 어느 기업 수혠인데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집 BJ 시장은 상반기엔 AI 내년에 일반 서버 그래서 부진했던 서버 수요는 그러니까 여기 플립집 BJ 회사들 주가 좀 안 좋잖아요. 뭐 이비덴 요새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 주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내년 보면 어때요?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비백 같은 제품 중심으로 AI GPU 시장이 대면 좋고 하는데 저게 커지면 저 AI GPU가 커지면 플립집 BJ도 그 밑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기판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가비스 같은 회사가 또 여기 딱 보는 순간 아 기가비스 좋겠구나 안을 또 들여다봐야 되고 기판 검사해주는 뭐 인텍 플러스 또 기판 만드는 회사들 삼성전기 대덕은 아직 AI 쪽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렇게 대면 좋고 하면 또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또 그걸 테스트하는 소켓 업체들도 이게 또 면적이 넓어지면 단가 올라가거든요. ISC가 그런 걸 하니까 수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기업들이 괜히 좋은 게 아니죠. 주가들이 대덕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개발을 완료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기대해볼 만 하겠죠. 요즘에 대덕은 자동차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주가 안 좋은 건데 다만 내년에 메모리 또 상반기에 AI용 이런 것들이 제품 계획들이 잘 된다면 내년 하반기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공부해봤지만 클라우드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직접 AI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메모리 용량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을 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 디바이스 AI 내에서 AI 연산을 담당하는 거는 보통 GPU가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서버 쪽이고 온 디바이스 AI는 NPU가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업체들이 다 다른 거죠. 만드는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삼성도 NPU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 고성능일 필요는 없어요.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그건 서버는 고성능이어야 되지만 그래서 중대역, 중용량, 저장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막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본드람 회사가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 위한 디램을 이미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인본드에 큐브 디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3D 디램이에요. 이 회사는 벌써 만들어낸 거예요. 3D 디램을 랜드처럼 적정한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넣어버렸어요. 하이브리드 본딩하면 뭐가 수에다? CMP 아시죠? 평탄화 딱 시켜야 된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 장비, K-STEC 소재, 슬러리 K-STEC 솔브레인 두리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패드 FN-STEC 딱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윈본드란 기업은 이걸 고객사랑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저전력이어야 돼요. 이런 온 디바이스 AI 들어가려면 그래서 HBM3에 25%밖에 안 된대요. 대역폭은 물론 좀 낮지만 그래도 저 정도 대역폭 32에서 HBM2 정도 대역폭 나온대요. 3만큼 근데 3만큼 고성능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용이 이게 스마트폰 웨어러블 시계 AR, VR 기계 들어가려면 저전력 크기 작고 그 다음에 성능은 어느 정도는 좀 중급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윈본드의 큐브드램이 물론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될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AI 서버에서 구현을 하기 여러분들이 채치피트랑 대화하는 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통해서 하잖아요. 성능 좋죠. 요건 HBM이고 그 다음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MPU 그 다음에 요거에 맞는 디램이 또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만든 회사가 윈본드가 큐브드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디램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표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큐브드램이래요. 모양이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범프인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정확하게 이쪽은 완벽히 공부는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런 디램도 조금 이렇게 적층하는 더 방식으로 물론 HBM도 적층을 하고 있지만 3D 디램으로 좀 가지 않겠냐 요런 내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MPU 신경망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의 뇌는 GPU가 아니라 보통은 GPU 쓰잖아요. 우리 서버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라간 거고 여기는 MPU 쓴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AI를 구현할 때 원래 GPU는 그래픽용이에요. 자율주행용이 아니고 근데 범용 제품이죠. 병렬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GPU가 많이 쓰이는 거죠. 원래 GPU는 그래픽카드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만 필요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교육용 칩만 필요해요. 주교육에 특화된 그런 건 MPU가 잘한다는 겁니다. 특화된 칩들은 GPU GP, GPU는 범용 GPU에요.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고르게 근데 자율주행에만 딱 필요한 기능들만 탑재해서 합숙시키는 MPU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 무조건 GPU 쓰는 게 다 효율적인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GP, GPU를 앞설 수 있다. GPU를 완성도 있는 MPU를 개별 맞춤형으로 잘하면 그래서 저런 시장이 열리면 삼성한테도 유리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쪽에서 고객사를 많이 MPU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오픈엣지나 가온칩스나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막 움직이는 게 저런 MPU 시장이 열리면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PU도 공부해볼 만하고 근데 아직은 개발 역사가 좀 짧아서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은 GPU가 대세지만 MPU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온 디바이스 AA에선 MPU가 위력해요. GPU를 대신할 그래서 삼성인자 퀄커 MS 아마존 다 이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GPU는 그래픽을 연산하는 거고 MPU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겁니다. GPU는 AI 연산 위에서 만든 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병렬 연산을 하니까 이제 딱 뽑힌 거죠. 그런 걸 잘 처리해 주니까. MPU는 GPU에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대요. 이거 다 제거한 칩이라고 합니다. 함께 배우기에 나중에 또 MPU도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MPU는 그런 인공지능 연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합성곱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어렵죠.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입력 데이터에서 지역적 패턴 및 특정을 감지하고 추출하여 사용되는 연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얼굴 동물 같은 그런 거를 분류하고 분류한데 사용되는 그런 좀 특화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 딱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활성화 함수도 여기 나왔는데 스팸메일 분류하는 거를 활성화 함수라고 또 한다고 이런 것들을 각각 해줘요. 거기 하나하나의 특화된 칩을 NPU다. 그래서 적은 전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다방면에 그건 GPU가 낫고 특정한 것만 잘하는 건 NPU가 잘한다. 세분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고 또 그 전력 소모량 적고 이 GPU는 전력 소모량이 꽤 커요. 그래서 운영 및 구축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앞으로 NPU는 중요해진다. 이제 출원 단계로 나오거나 학습보다 학습은 GPU가 더 위로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출원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 생성 질병 뭐 암종양 포착용 대출상환 능력평가 이런 것들을 각각 특화는 야 이미지 생성에 이 NPU 넣어라 질병 포착할 때 이 NPU 넣어라 대출상환 이 NPU 넣어줘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NPU하는 이런 기업들의 발전도 기대를 해보겠고 아무튼 참 반도체 공부할 건 너무 많죠.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반도체만큼 이렇게 다변화되고 큰 산업은 없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분업도 잘 되어있죠. 그래서 이런 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텔의 TPU 이게 NPU인데 인텔 거예요. 인텔이 아니라 구글 거 구글이 이번에 어제 공개했죠. 구글이 제미나이 제미나이 생성의 AI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칩이라고 합니다. TPU 쓴다고 성능이 이렇게 좋고 하니까 자체 칩을 또 개발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고서는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NPU 공부 한번 해보시고 NPU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좋다. 내년도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탐방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자공시 쪽은 어제는 LS가 공시가 두 건 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좀 확정됐던 그러니까 계약을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하고 두 건이 있었어요. 8600억 8200억 해상풍력단지 구축하는 케이블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죠. 그래서 거기 확정이 됐고 금액도 크고 제노쌤 이거 있잖아요.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웨이퍼 마운터 여기 아예 해닉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BGF 리테일이 신규 투자 들어갔습니다. 부산 쪽에 1894억 들여서 물류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부자 쪽에서는 WCP 분리마켓사 여기 천만원 정도 매수 들어갔고요. 풀무원의 원예형 사회의사는 3,5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각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일단 주가가 1% 이상 급등하면서 좀 잘 마감했고 코스닥의 상승폭이 컸던 거 오후에 아까 아시겠지만 그 양도차 기준을 대주주를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일단 좀 답답했던 시장은 조금 오늘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냥 싹스를 다 해버렸습니다. 개인만 팔았어요.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오늘 온디바이스 AI주가 급등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에서 제미나이가 발표가 됐고 온디바이스용 AI도 따로 발표가 됐어요. 여기 대장주가 요즘에 제주반도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시죠? 제주반도체 며칠 전에 공부했을 때 살걸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결국엔 물론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물론 사신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나중에 내려와요. 주가는 그래서 너무 모멘텀이 세가지고 쫓아가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기에 오픈엣지도 요새 좋은데 뭐 기억나시잖아요. 오픈엣지도 우리 공부해봤지만 한참을 주가가 안간 거 기억하시죠? 요새야 좋죠.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여기서 괜히 샀네. 이 생각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제 회복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기 사신 분은 여기 사신 분은 기분 좋고 그러니까 오픈엣지도 당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림을 가지시고 다만 그 기간 동안 공부를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기 온 디바이스 AI 뭐 HBM 이쪽에 주가가 그냥 불을 또 뿜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금지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계속 좋고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대요. 중국에서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리튬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도 에코프로도 오랜만에 또 오후에도 급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중국의 리튬 가격의 반등이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 아까 다 마찬가지고 AI 챗봇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반도체 장비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던 것 오늘은 오로스테크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 로봇 관련주들 진행형 여기 AI 쪽이 좀 많죠. 그 외에 PCB 업체들도 좋았고요. 낸드 관련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았고 요새 네이버도 정말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재료 쪽은 오늘 덕산테 코피아 많이 올랐네요. 덕산테 코피아 전액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있죠. 2차전제 그리고 OLED 관련주들도 덕산테 코피아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철강주는 오늘 아무래도 포스콜딩 급등했고 근데 오늘 사실 고려야인은 별로 안 좋았어요. 고려야인이나 이런 비철금속 쪽은 좀 빠졌고 동국제강은 중국 모멘텀 있죠.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사실 철강업종 중에 그러다 보니까 동국제강 근데 현대제철은 참 안 가고요. 같은 이제 약간 동국과 현대는 같은 철강준데도 움직임은 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좋았고요. 폴더블폰도 오늘 좀 일본 세경하이테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만 오늘 좀 빠진 쪽은 해운주가 좀 최근에 BDI 지수 빠지면서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유전자치로 헬스케어 좀 빠졌고 전성 관련주도 약간 좀 일부 밀렸던 것 같고요. 일진전기 밀리면서 항공주도 유가 좀 빠졌지만 오늘은 에어부산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요즘에 좋았지만 오늘은 삼성물산 빼고는 요새 삼성물산도 꾸준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유화학 뭐 조선 이쪽은 큰 변화 없었네요.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이제 빨간색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여유 가지고 천천히 조정시에 대응하시면 되겠고 삼성인자가 여기서 천원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을 넘기거든요. 그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셀트리온 이제 다음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거래 정지 돼요. 이제 역사의 디앙귀로 가고 셀트리온과 합병됩니다. 그거 앞두고 오늘 6% 이상 주가 이제 오르고 있고 다음주 며칠이죠. 15일인가 아마 15일부터 거래정지인가요? 왔고 그리고 물산 좋았고 에코프로 좋았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반해서 급등했습니다. 삼성전기가 드디어 15만원 넘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고려야는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다시 좋은 자리로 내려왔고 크래프톤도 최근에는 모멘텀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한 2% 빠졌고 하이브 좋았고 에코모티 다시 급등했고 2차전지 좋았고 카카오페이 좋았고요. NC는 게임만 나오면 항상 실망입니다. 이게 시장 평가는 8% 빠져버립니다. 신작 게임 나와서 뭔가 이게 처음에 좋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흥행할지는 몰라요. 있지만 회사가 근데 이번 게임에 나온 평가는 대체로 최적화 안 됐다. 이런 실망스러운 바망도 있지만 그런 건 보인대요. 회사가 뭔가 바뀌려고 한다. 뭔가는 기존의 시스템도 바꾸려고 하고 옛날에 그냥 맨날 똑같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NC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분명히 보이는데 다만 이번 게임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서 주가는 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요. 뭔가 바뀌려고 하는 건 보이니까 너무 주가 빠진다고 이제 끝났니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또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리겠지만요. 나쁘게 말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SKC 또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로보틱스 리노공업 좋았습니다. 크게 그리고 빠진 건 없네요. 눈이 또 많이 올라갔고 삼양식품 라면은 이제 너무 좋아서 약간 좀 이렇게 재미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주도 너무 고생 하셨고 저는 또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함께 배우기는 AI인데 내일은 이제 AI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하고 참 걱정입니다. AI 참 어려운 분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뭐 우린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AI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투자로 연결 지을지 관련된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또 순차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볼 테니까 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무튼 이번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주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